저는 좀 이따가 식사할 거고 저 주차장 저 주차장 보이네 저기 차 세워진 거 보여요 저 다 왔죠? 주차장 차 세워진 거 보여 여기서 밥을 먹자 와 다 왔어 주차장 다 왔어 아 다 왔어 다 왔어 아 다 왔죠? 주차장 여기 차 세워진 거 보이죠? 여기 말하는 거죠? 아 아 일단 밥을 일단 먹어볼게요 저 이리로 가는 거 맞죠? 이리로 가는 거 여기 맞죠? 저 이리로 가야 됩니까? 이리로 와 이리로 가야되나? 아 이리로 저 여기 여기로 가야겠네 여기로 가는거죠? 아 여러분 아 일단 이 근처에서 밥을 먹을까요? 그냥 여기 앉아서 저쪽에서 밥을 먹자 저쪽에 다 왔네 다 왔다고요? 저기? 여기서 여기서 밥 먹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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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 아 지쳐 아무덴서 먹자 일단은 세우고 세우고 아 일단 돌리고 아 아 일단 모자는 모자는 써야 하잖아 기본은 해야지 기본은 기본은 하자 기본은 하자 여기서 밥을 좀 먹고 다시 아 여기 그 뭐냐 옷 입었어요 옷 이거 바지 터졌는데 이거 다이소에서 사다보니까 이거 바지가 별로 안좋네 옷 입었어 옷 입었어 예 반바지 입었고 그래서 터져버린거 반바지 입었어 아 물좀 아 아 죽겠어 아 아 아 좋아 바지 하나 더 있어요 바지 근데 바지는 좀 더 뭐 할까봐 아 여러분 식사하십쇼 식사 아 죽겠네 원래 일세여론가서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 뭐냐 이거 아 길을 길을 잘못 아 나와버리니까 이거 샌드위치랑 아예 아닙니다 더워서 고생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심할까 제가 좀 나갈까봐 걱정이야 나는 괜찮은데 근데 가다가 비우는거 아니야 땀 범벅이다 그쵸 한두산에 까박이 많죠 까박이로 떼렸떼 떼로써 떼로써 여러분 아 더워 와 완전 더워 완전 더워 충성 충성 아 어서오십시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산타 더워요 더워 아 죽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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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아마 고맙습니다 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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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초 한번 가자 가자 아 밥먹고 한 5분 있다가 출발할게 5분 있다가 밥먹고 5분 있다가 출발할게 여러분 5분 있다가 출발할거니까 나머지는 나머지 한 2개 있는데 2개는 나중에 먹어서 먹어야지 20분 후에 가라고? 왜 20분 후에 가 가다가 사람들 다 날아가게 너무한거 아니? 너무한거 아니? 노조님 내가 노조님 당신한테 견장까지 줬는데도 너무한거 아니? 내가 웃겨 아니 저희가 산으로 산인줄 알고 절로 갔어요 절로 진짜 웃었어 웃었어 아니 이 사람 뭐냐고 절에 산타가 대박이죠 절에 산타가 나타나다니 아 맞어 충전해야 되는데 잠깐만 충전 좀 할게요 충전해야 됐네 충전 충전기 있는데 좀 내릴게요 잠깐만요 충전기 때문에 좀 내릴게요 좀 올려서 충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절로 가더라구요 절로 완전 개쫑났 개쫑났어요 개쫑났어 아 아까 아니 진짜 술 취해서 절에 산타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절에 산타가 나타났다 당황하겠죠 거기 아주머니도 당황스럽다 당황해서 막 지나가서 뭐 하더라구요 물이랑 물이랑 물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산타가 절에 가다 산타가 절에 가다 산타가 절에 가다 그쵸 말이 되냐구요 왜냐면 제가 다른 길을 봤긴 봤어요 다른 길을 봤는데 다른 길을 봤는데 근데 그 길은 그 길은 무슨 이렇게 막아져 있더라구요 이렇게 차가 딱 오면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길 딱 이렇게 막아다 올라가는 거 그거 딱 되니까 거기는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닌 줄 알고 절로 갔는데 처음에 당당한 모습 그쵸 처음에 당당하게 올라갔는데 야 이거 이상하다 사람 국내 최초 제가 국내 국내 최초 아니 뭐지 흑흑흑 안 됐다고 막 굴병 외워주는거 아닙니까 안됐다고 아이고 아 채초 아닌가 아 여러분 그 제주도 최초는 맞죠 국내 최초는 뭐였고 제주도 최초는 맞을거 같아 왜냐면 제주도에 한번더 제주도는 한번더 어떤사람 여기 안아보지 않으세요? 산타보이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한번더 안왔잖아요 아 어서오십쇼 마스터님 어서오세요 추천 질차 추천 질차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주도라구요? 제주도면 좀 응원해 주자 한 5분 이따 출발할게요 5분 이따가 한 20분에 출발할게요 여러분 지금 비가 오고있어요 비가 비가 내리고있어 비가 비가 지금 비가 오고있어 아 비가 오고있어 지나가는 비라고요?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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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가 아 이제 올라갈거야 이제 지나가는 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단은 좀 가다가 비가 비가 많이오면은 다시 백할게요 어쩔수없어 어쩔수 비가 많이오면 다시 백할수 밖에 없어 지나가는 비였으면 좋겠는데 아 왜 관음서 부탁한다고요? 관음서 안나? 아 제발 지나가는 비였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하늘이여 지나가는 비였으면 좋겠다 지나가는 비였으면 좋겠다 아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예 한라산 보고있다고요? 지나가는 비였으면 좋겠다 제발 그래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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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내가 한라산 윗세월원까지 갈수 있는데 여기서 윗세월원까지 어떻게 몇시간 걸리죠? 몇시간 걸리죠? 몇분 걸리죠? 몇분 걸리죠? 몇시간 걸리죠? 저기 죄송한데 저기 죄송한데 여기 여기서 윗세월원까지 몇분 걸리죠? 한 40분? 늦게 났는데 좀 한참 윗세월원까지는 90분이라고 되어있어요 90분 걸려요? 네 지금 비덩이 떨어지는데 비가 많이올건가 근데 왜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아니 원래 지금 제가 방송하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아프리카티비요 네 고맙습니다 네 90분 걸린데요 네 90분 걸린데요 90분 아니 옷을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있어? 아 귀엽놈님 총성 총성 자 산타 오늘 산타복 입고 가자 가자 아 그래도 비가 오고 있는데 약간 갈 수 있으려나 한시간이면 간다고? 네 근데 비가 비가 오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귀여워 아 브이오드에서 귀엽놈님 별풍사 하나? 역시 귀엽놈님 감사하네 지나가는 비였으면 좋겠다 어 충성 제발 지나가는 비였으면 지나가는 비였으면 지나가는 비였으면 여긴 날씨 좋고 여기 팔나서 이쪽에 비와요 비가 막아서 충성 비가 안여오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되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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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이쪽으로 어디로 가야돼 일로 가야돼 일로 가야돼 아니아니 직진 아 직진 탐방로 병실 형씨 이리로 가면 위스에 오르면 갈 수 있나 그쵸 위스에 오름 위스에 오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J 다됐죠 지금 저희가 BJ가 다 됐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뽄으로 가냐고 에이 왜 뻔이니까 뻔 뻔 아닌가 뻔 아 이거 뭐 이거 잠깐만 이거를 아 시장대 없어요 망했어 망했어 아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농님 달려 씨발 뭐가 안되네 전자냐 왜는데 갑자기 또 아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걸어야지 먹었는데 그거 뛰어 산타 할아버지 산에 왔네요 산타 할아버지 유튜브 가게라고요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제발 유튜브에 좀 올리자 우리 유튜브에 올려서 한 조회수 1억 가자 1억 가자 1억 가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한턱 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오신분들 그냥 바로 집 한 채씩 다 놔드릴게 집 한 채씩 유튜브 1억 뺑이 친다고 괜찮아요? 뺑이도 쳐봐야지 뺑이도 쳐보고 한번 해봐야지 날 더운데 아 감사합니다 청소 아 귀엽네 안녕하세요 방송하고 있어서요 시청자들이랑 같이 산에 가고 있어요 시청자들이랑 같이 산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화이팅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화이팅 하십쇼 이거 이게 정말 힘드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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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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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비 가자 하하 하하 배비 가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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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라산 위스여롱 갈 수 있으니까 저 혼자는 못해 이 옷 입고 이 옷 입고 못하죠 하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이 옷 입고 시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옷 입고도 시청 갈 수 있어. 왜냐 그냥 가면 돼. 센 가면 돼. 시선도 센 가. 거기서 분바 스트릿도 출 수 있을 것 같아. 안 접었을 건데? 앉아. 매미 울음 소리 나느냐? 매미 울음 소리가 크네. 아 그쵸? 아 진짜. 아 윗세어롱까지 한 시간. 빠르면 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저에게 힘을. 여러분들의 힘을 줘야 제가 윗세어롱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힘을 줍시오. 힘을 주자. 가자. 우아악. 으아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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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매미가 없어 매미가 없어 매미가 여러분 빨리 화이팅 해 주십시오 화이팅 해야 제가 할 수가 있어 유튜브 까마귀가 까마귀는 많이 오네 까마귀 까마귀가 많이 오라 까마귀가 까마귀가 대박 많이 오네 비가 오는데 이거 비 많이 올 건가 오늘 여러분 비 많이 올까 비가 제발 지나가는 비길 제발 팝콘? 그래요? 팝콘에 지나가는 사람 있어? 신기하게 사진 찍었죠? 이거 보세요 저는 신기하지 않습니다 신기남무 이런 데서 사진을 찍어야 돼 헛단 데서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가 미쳤다고 산타보기구 여기 한라산 올라 와 있어 육동신이라고? 아휴 괜찮아 괜찮아 산타보기를 입던 다 좋아 다 좋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힘을 주면 다 원래 제가 한복 입고 오려고 했어 한복 입고 한라산 올라올라는데 한복은 좀 식상할 것 같아서 그냥 그냥 여기 산타보기였어 그치? 상탄보기지 그치? 상탄보기지 상탄보기지 그치? 그치? 상탄보기지 하하하하 방송하고 있어서요 예 예 방송중이라서 잠깐 빨리 가야되는데 이거 시간이 적박하네 안녕하세요 방송중이라서 제가 예 예 방송하고 있어 예 열어 아 발레보? 발레보기 헬로우 헬로우 키키 산타보기는 역시 애들한테 먹힌다니까 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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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산타보기는 먹힌다니까 예 방송하고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예 하하 안녕하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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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에 비키니 추천한다고 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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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att 머리 Area 하하 자 뛰지말라 빨리 일쇄요 여러분 보여드려야되서 여러분 메리콜스 고수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도 최초 국내 최초 국내 최초 여러분 다 좋아하지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사람들 산타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한다고 아우 진짜 아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송중이라서 방송 네 방송하고있어요 방송해요 방송 아 대단할게 아닌가 이거 그냥 나 옷이다 생각해서 이건 내 옷이다 생각해서 하시면 돼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눈치 보지마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 나 좀 후회해 다 와 와 이제 오르막이 오르막이네 여러분 정상 얼마 안 남아? 좀 많이 남아 아직도 아니 타비제이드는 아휴 죽겠다 우리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이 힘을 줘야 돼 힘을 주자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하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여기 방송하는 노래쌤에서 꼭 물 받으라고? 노래쌤이 어디야? 아이고 죽겠다 야 이거 윗세어로는 힘드네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오고 알아봤는데 여러분 제발 힘을 주십시오 힘을 저한테 힘을 주자 아 죽겠다 아 제발 와 다리가 휘청거리네 휘청거려 정상 가기 전에 있다고? 아 아 하 하 하 하 아니요 지금 방송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줘야돼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더운 돈에 할아버지가 되가지고 한번 재밌게 해드린거에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젊을 때 해봐야죠 나이 들어서 못해요 이거 나이 들어서 못해요 젊을 때 해올 때 다 해야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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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가져 감사합니다 야 진짜 진짜 여러분 반바지 입고 와 반바지 입고 와야돼 너무 더워 죽을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방송하고 있어서 예 방송하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란 예 예 이거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아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중이라서 아프리카TV에요 여러 시청자를 위해서 오늘 왔어요 아래부터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더워 죽겠어 여러분 너무 지쳐 죽을 수가 있어 여러분은 제발 여기 반바지에 꼬아 힘들어 죽겠어 비가 많이 올 건가 비가 좀 오는 1년치 운동 다 안갔다 여러분 힘낼게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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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와 아닙니다 국내 최초를 위해 국내 최초 제주 최초 가자 야 나 좀 지쳐 죽을 수가 있어 국내 최초 했다가 죽겠네 여러분 앞에 제일 쉬운 코스인데 너무 힘들어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 거 같아 나이는 못 속여 나이 진짜 못 속여 나이 진짜 죽어 아야 젊은데 나이가 젊어도 힘들어 여기 산타 보고 있고 오는 거 비추 오늘 저까지만 하는 걸로 야호하네 야호하네 사장님 여기 윗세오롱까지 몇 분 걸리죠 여기요? 한 10분? 더 걸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죽겠네 실제는 소리가 들린다고? 아 너무 지쳐 너무 지쳐 아 너무 지쳐 아 너무 지쳐 아 너무 지쳐 아 아 제발 지나가는 비결 비결 제발.. 지나가는 비길.. 지나가는 비길.. 와 너무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밖에.. 저 뭐냐.. 안개 안개.. 안개밖에 없어 가득 뻗는다.. 첫번째 뻗는다.. 야.. 여러분.. 이게.. 진짜.. 저질체력이.. 저질체력이겠다.. 여러분 비가 억수로 오면은.. 방송할게요.. 진짜.. 소재 못할거야.. 아.. 너무 진짜.. 와.. 와.. 주변형.. 주변이 다 오냐.. 이렇게 밖에 안돼요.. 지금 안개.. 지금 오늘 날씨가 안좋아.. 다음에 날씨 좋을때.. 올라오려고 해도.. 다음에 안올거같아.. 다음에는 못와.. 다음에는.. 그 양푼형님.. 혼자 한번 도전해보시죠.. 나.. 나 도저히 못할거같아.. 나 너무 힘들어.. 영실도 힘들다.. 영실도 힘들어.. 안녕하세요.. 방송하고있어서 방송이야.. 아프리카TV 방송.. 유튜브야 DJ..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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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같이..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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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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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고있어서요.. 예.. 방송중이라서.. 아.. 예.. 홍보하고있잖아요.. 실제로.. 금방 메이저 견뎌.. 나도.. 나도 한 5천명 가자.. 우리 사람들.. 네.. 감사합니다.. 예.. 아프리카TV 방송중이라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수고맞아요.. 너무 힘들겠어요.. 힘드네요.. 여기.. 저희 CU 코스인데도.. 엄청.. 아직도 멀었는데.. 예.. 맞습니다.. 리스영형까지 멀었다고 하더라구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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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말을 내야지.. 하.. 하.. 나중에 나올거에요.. 유튜브에 올리면은.. 하.. 나중에 유튜브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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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은.. 멋져.. 마인드가 열렸어..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 열렸어 열렸는데 야 진짜 멀다 여러분 주변 와 너무 너무 대박 와 지금 아프리카 방송 중이라서요 아 메리 크리스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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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우리 힘을 많이 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역시 파이팅 역시 내 사진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 야 대박 이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야 내 방송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오늘 이거 다시 보기 저장에 놔뒀다가 다 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기 저장에 놔둘 거고 아 너무 지치다 좀 쉬었다가 역시 우리 외국 사람들은 멋있어 마인드가 좋아 아 홍보대사 감사합니다 배경 좋죠 여기가 여기가 너 너 아 아 아 아 죽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안개 깽이가 멋지죠 우리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는 거야 한 목숨 바치러 가즈 아 아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메리 크리스마스 좀 쉴까요? 아이고 잘 안되네 아 환경 좀 쉬는게 아니고 좀더 대강거라고 아 좋겠다 외우세요 완전 난리져 이렇게 옆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 BJ는 극한 직업이야 직장 다니십시오 직장 다니십시오 직장 다니십시오 장난이구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합시오 젊을 때 늙어서 못해 막 BJ도 하고 미친척도 하고 이렇게 해봐야 할라상 올라가보고 얼마나 좋아 물 한잔 먹고 할까 집에서 올라가서 아 그쵸 덜 더워요 이런 날씨가 덜 더워 물 좀 마실게요 여기서 물 좀 한잔 먹고 물 한잔 샀다가 천천히 올라갈게 아 죽겠어 은근히 빡세 바지 뒷옷 입으니까 열난다 열나 머리도 머리도 열나네 머리 좀 시키고 와야해 머리도 시키고 하자 아 덥다 여러분 머리에서 열난다 나중에 아파서 드러눕는거 아냐 머리에서 열나네 물 머리에 물 좀 해야되겠다 너무 덥다 여러분 너무 열나 열나 열이 팍팍 나고 있어 저한테 머리에 머리가 막 떨어지고 있어 아 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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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열이 난다 아 더워 열 받죠 이렇게 머리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아 열난다 아 이 모자는 조금 이따 쓸게요 더워서 막 열나면 나중에 머리가 안 좋아 머리 아프니까 열이 열이 열을 좀 내리기 위해서는 삭발하라고요 삭발하네요 저는 스포츠로 자르거든요 일단 주머니에 잠깐 주머니에 놓을 데 없나 잠깐 그러면 여기 잠깐 놔둘게요 여기 놔둬서 조금만 걸었다가 다시 모자 쓸게요 아 더워 아 더워 모자 쓸다 쓰고 모자는 쫄다 쓰고 왜냐면 더워 나중에 열나면은 머리 아파서 나중에 나중에 아파서 들어 놓을 수가 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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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덥다 흠 아 너무 더워 아 죽겠다 죽겠어 흠 여러분 오늘 다섯 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흠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고 제가 있기에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해낼 겁니다 가랑이 터졌다고요? 아니 괜찮아요 가랑이 터져도 괜찮아 나는 반바지가 흠 흠 저는 여러분의 응원을 위해서 제 무조건 이세오름까지 갑니다 가서 방송하지 않고 다시 내려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방송하는 BJ 아닙니까 제가 국내 최초 제주도 최초 합시다 우리 가자 우리 국내 최초 제주 최초 한라산 아니지만 흠 이거 원래 유튜브감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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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 나한테 저작권 줘야 돼 여러분 내가 지금 다 복장 입고 있으니까 알았지 여러분 흠 흠 저작권 한 월 한 백이라도 흠 장난이고요 아 더워 이거 진짜 너무 멀었죠 아직까지 앞에 잘 안보인다 앞에 안보인다 안보여 죽겠다 가랑이 사이에 그쵸 가랑이 사이에 일세오름까지 그쵸 진짜 김치국 멈춰 양동 양동 양동에 먹는 BJ 사랑 행복 희망 여러분 사랑 행복 희망 아프리카 TV를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 행복 희망 이라는 BJ를 사랑해 줘야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아직 멀었죠 저 뿃녀 뿃녀 누나님 뿃녀 누나 아직 멀었죠 저 여기까지 왔는데 멀었죠 잘 가고 있다고요 잘 가는건 아는데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많이 올라간 윗세오름까지 몇분이죠 몇분정도 남았죠 한 아 감사합니다 25분 남았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25분 이후 윗세오름 도착하니깐 여러분 윗세오름 가서 다시 소통할게요 여러분 알았죠 네 소통하는걸로 좀만 더 힘들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가자 남별 쩜은 좀 더 가야돼 윗세오름보다 더 올라가야돼 나 오늘 윗세오름까지 갈까 갈거야 더이상 못가겠어 나는 여러분 윗세오름까지만 가고 끝날거야 다른데 다시 내려올 때까지 하고 하 너무 힘들어 하 하 죽겠어 하 죽겠어 죽겠어 하 하 여러분 빨리 윗세오름 가야되는데 죽겠네 내가 너무 힘들어 윗세오름 하 하 하 영차영차 근데 안경이 잘 안보여서 안경을 좀 닦아 하 안경이 잘 안보여 하 다 안보이니까 너무 힘들어 죽게 하 하 하 아 그래요 하 좀있으면 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여기 다나 하 다 나와 이거 다나와 다나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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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옷은 입어와도 힘든데 이 옷 입고 어떻게 또 합니까 아 못해 못해 나 나 죽어도 못해 하 하 하 하 죽어도 못해 죽어도 못해 너무 힘들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제가 제가 뭐냐 아 에 형님 그러다 죽습니다 죽어 으 캅 어 하 그러다 죽어요 죽을 수가 있어 하 하 죽을 수가 있어 하 하 물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빨리 물 먹고 싶은데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노루샘이라고 했죠? 저기 죄송한데 여기 노루샘이 어디쯤인지 아나요? 한참 올라가야 돼 노루샘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30분 올라가야 된다고? 너무 먼데 여러 번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30분 올라가야 됐네 30분 왔는데 또 뺏갈 수는 없잖아 올라가야지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아까 거기 존자만 안 갔으면 벌써 올라왔다 벌써 위샘으로만 찍었다 벌써 찍었다 위샘으로 내가 아까 절만 잘못 들지 않아서 다 벌 수 위샘으로 갔다 아이고 거의 와간다고? 알겠습니다 좀만 더 힘내자 오늘따라 안개가 많이 꼈네요 안개 끼는 날에 뭐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소통하세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좀 이따 소통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저 뿐녀 누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에서 찾아주시고 오늘 너무 저한테 힘을 많이 주시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뿐녀노나라고 말씀드릴게요 나도 나이 많아 체력이 저질이다 제가 체력이 너무 안좋네 제가 옷을 좀 당겨야 될 것 같아 바지가 닿는 것 같아 진짜 이거 밀쇠어론까지 가는게 평창점 돼야 되는거 아니야 도지사가 아 여기가 노르쇠인가요? 노르쇠인가요 여기가? 아 그럼 좋다고 알았네 여기가 아니구나 좋다고 알았어 까마귀 아 노르쇠인가요 먹고싶다 깍깍 아 그가 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든거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나 산타 보고 있고 한번 올라와 볼래 여러분이 로저님 진짜 완전 어 로저님이 산타고 있고 올라와 봐야 돼 그래야 그런 얘기를 안해 로저님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더 늦게 올라올거야 로저님은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여러분 로저님 바지를 비가 더 오네 비가 더 오네 가 가죠 영차 영차 좀만 더 가자 거의 다 왔으니까 힘내자 힘내자 아 아 아 죽겠다 지금 많이 올건가 아 저기 위에 비 많이 오나요 위에 꾸준히 온다고 하네요 아 꾸준히 온다고 하네요 아 나 비옷이 없는데 큰일났다 나 오늘 완전 난리났다 난리났어 비옷도 없지 제발 나 가기전까지 비만 안왔으면 좋겠다 내려갔을때 비 안오고 한번 줄게 아 나도 일찍 올걸 너무 늦게 왔자 거의 다 왔으니까 좀만 힘을 내자 거의 다 왔으니까 아 너무 찌찌다 하필 어제 안왔는데 어제 시간만 좋았으면 어제 왔을건데 근데 어제는 더웠을거같아요 한라산에 올라왔으면 더웠을거같아요 더웠을거같아요 힘내자 감사합니다 힘내자 영차영차 힘내자 거의 다 왔으니까 힘내자 그치 예전에 여기도 있었어 이게 여기 좀 있었어 비와 땀과 비와 땀과 어여 비와 땀과 여기서 완전 하산할수도 다시 돌길이 머나 돌길 좀 머나요 돌길 이런 방송중이라서 제가 제가 이 복장으로 안와요 원래 한라산에 방송중 아닌 다왔다 이제 위길만 하면은 바로 다왔다 거의 다왔다 다왔어 좀만 가면 다왔다 많아 Beverly Hiu 플레이어 스테이 미치고 ämä 도시 2 스테이 이렇게 다왔다 도시 스테이 코로 Lang절